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오늘은 3평 대비 천우신조 개강을 알림하도록 하겠습니다. 3평 대비 천우신조는 겨울동안 여러분들이 학습한 모든 것들을 총정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모의고사이면서도 2.3. 빅킬러에도 영혼을 싹 담아서 30문항을 테스트 당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러 가는 실전을 위한 실전 모이기 때문에 실전을 위해 30문항을 배우는 모의고사다. 진짜 여러분들의 실전은 3평이 될 거고 사실은 정말 실전은 수능이 되겠지만 그 수능이라는 실전을 위한 실전인 3평을 위한 실전인 천우신조 30문항을 통해서 총정리하고 많은 걸 배우고 나의 개념적 허점이 있으면 딱딱 당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확인하고 채울 수 있게끔 그리고 이 문제만을 통해서라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5개념이나 또는 약한 고리들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만든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1회분으로 제작이 되어서 가는 거고 언제 업로드가 되냐 교재는 이미 선생님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오늘이 화요일인데 월요일에 입고가 됐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현장에서 시행을 해서 공통과목은 촬영이 될 거고 다음 주 중에 선택과목이 촬영이 되어서 업로드가 될 겁니다. 이렇게 3평 대비 천우신조를 매년 만들어내고 있고 이렇게 3평 대비 천우신조 마저도 이 와중에 이 스케줄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컨텐츠팀이랑 우리 연구실이랑 선생님과 오랜 시간 동안 기획을 하고 한 문제 한 문제 피드백을 여러 번 하고 검수해서 만들어내는 이러한 에너지를 쏟아붓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선생님 목소리가 약간 코맹맹 소리가 나죠. 선생님 이제 드디어 피하고 피하는 정말 전쟁터에서 총알을 피하듯이 감기를 피했는데 주변 모든 조개들이 딱 감기에 걸리고 독감에 걸리는 그 와중에 철저한 방역으로 감기를 피했는데 어쩌다가 운명처럼 운명인가봐요. 그래서 감기에 걸렸고 컨디션 관리를 잘 못한 선생님의 탓이지만 감기가 걸린 상태에서 지금 오늘 스튜디오 촬영을 들어와서 오늘 촬영해야 되는 분량의 한 반 정도밖에 촬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가 업로드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조금 참고 기다려주시고 각 과목의 업로드 일정에 대한 공지를 아마 쪽지로 발송을 했을 텐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선생님이 열심히 촬영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평 대비 천우신조를 열심히 만들고 또 열심히 현장에서는 현장 특강으로 시행을 하고 또 온라인에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조경아 재밌는 걸 보내놨네요. 이게 이유가 아닌데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페이지가 떴네.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해놓은 거지? 단 한 번의 실모가 수험생활의 로또가 되는 기적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그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살면서 내가 들은 말 중에 어떤 한마디가 딱 꽂혀서 내 인생의 중요한 방향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전향점이 돼주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수험생활에서 우리 3평 대비 천우신조가 이 한 번의 시험이지만 이 테스트와 그리고 선생님의 해설이 여러분들의 수험생활을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그런 전향점이 될 수도 있다. 또는 내가 잘하고 있구나. 정말 열심히 해봐야지. 라고 더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터닝포인트가 돼주는 어쩌면 길게 봤을 때는 아 그때 3평 대비 천우신조를 공부했던 게 정말 다행이야. 그 이후 난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어. 수학을 보는 눈도 새롭게 정립이 됐어. 라고 할 수 있는 로또가 되기를 바라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3평 대비 천우신조를 만들고 또 열심히 특강을 시행하고 이러한 스케줄 속에서도 끝까지 매년 이것을 해낸 이유는 뭐냐면 3평 대비가 이 공부하는 과정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3월 학평은 3월 학평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연습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연습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공부할 수 있는 그 시험 대비 과정 그걸 배우는 첫 시험이거든요. 그리고 겨울 동안 내가 공부를 잘했는지 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정말 중요한 첫 시험인데 이 3평이 평가원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겨울에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는 3월 학평 잘 보고 싶어. 3월 학평 열심히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막상 3평이 막 다가오면 음... 어차피 평가원 시험이 아니니까 살짝 지나쳐갈까? 살짝 피해볼까? 막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한 번 도피하기 시작하면 6평 전에도 9평 전에도 수능 전에도 비슷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3평은 반드시 부딪혀야 돼. 만나야 돼요. 진검승부를 해야 돼. 3평과. 그래서 3평을 되게 열심히 선생님은 준비를 하게끔 늘 3평 대비 4주 계획, 3주 계획, 2주 계획을 올리고 끝까지 3평에 도움이 되는 강의들을 완강시켜서 여러분들이 복습하게 만들고 이 천우신조를 되게 열심히 만들거든요. 사실 3평 한 번 보고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다시는 안 볼 시험지일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전년도 수능을 분석해서 3평은 늘 전년도 수능을 분석해서 내는 시험이니까 전년도 수능을 분석해서 3평에 가까운 완전히 수능이라기보다는 또 3평 색깔이 좀 들어가게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3평이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첫 연습이 돼줄 거고 그것이 앞으로 수능까지 가는 시험을 대하는 태도로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거라서 여러분들도 선생님 지금 감기 기운의 약 먹고 중원 보험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3평을 끝까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3평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의 마지막 잔소리를 하나 하면 이런 빵빵이라는 우리 저 조교가 빵빵이라는 캐릭터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계속 저 빵빵이에다가 선생님 얼굴을 집어넣는 장난을 치는데 이 3평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끝맺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시험 대비를 한다는 건 그 시험을 목표로 공부한 끝맺음을 짓는 거거든 즉 3평까지 여러분들에 해당하는 모든 과목들의 개념 기출 여러분들의 겨울 공부 시즌 1의 공부의 끝을 딱 맺어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각 과목의 개념 강의들 공부하고 있는 것들 반드시 끝까지 봐야 돼. 끝까지. 끝까지 해야 돼요. 수원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수투 끝까지 해야 돼. 미적 확통하던 거 끝까지 해야 돼. 기하 끝까지. 그래야지만 새로운 시작이 있어. 그 끝까지 하는 거의 연장선에서 끝을 봤으면 3평 대비를 해서 부딪혀야 돼. 그래서 내 끝에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그 끝맺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3평 대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기억해야 되는 1년의 성공적인 수험 생활을 위해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개념 강의 듣던 것 끝까지 3평 대비로 기출 분석 강의 듣는다면 그것을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 본인들이 보던 책이 있으면 그 책을 끝까지 봐야 된다는 것. 이게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야.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는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했지만 마무리가 돼가는 과정 속에서는 힘이 빠지거든요. 처음같이 끝을 맺기가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어차피 특히 미적분 같은 경우 뒷부분 적분은 어차피 3월, 6월까지 안 나오니까 앞에 거 돌려서 공부하다가 나중에 해야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 하면 안 돼. 끝까지 해야 돼. 끝을 봐야 그래야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안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끝을 보고 3평을 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 많은 부분은 6평 시작을 보려고 해. 끝을 보고 3평까지 가지 않고 3평 직전쯤 6평으로 시작을 하려고 한다고. 그게 너무너무 나쁜 습관이 될 수도 있어. 6평 끝까지를 가려고 하는데 6평 직전에 9평으로 시작으로 넘어가려고 한다고. 근데 완벽한 끝이 없으면 시작이 없는 거야. 진짜 올바른 시작은 끝에서 오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그 끝맺음, 그 완벽한 마무리 그게 즉 올바른 시작이야.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없어. 그게 시작이야. 이렇게 끝맺음을 완벽히 하지 않고 시작으로 이어짐으로써 사실은 허상이에요, 허상. 끝을 보지 않은 시작은. 그렇게 1년이라는 수험생활을 잘못하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수강생들은 이 끝을 보지 않은 시작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듣던 개념 강의들이 있으면 시간이 더 걸려도 괜찮아. 지금 시간 걸리는 게 차라리 나은 거야. 괜찮아요. 3평 전날 개념 강의가 끝난다고 해도 괜찮아. 3평에 해당하는 범위를 나는 끝낸 거니까. 수험생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걸 한 거니까 안 하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거야. 끝맺음 잘 하시는 게 새로운 시작을 잘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한다는 거. 그 끝에 천우신조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3평 대비 천우신조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선생님이 3평 대비 모의고사를 만들고 3평 대비를 열심히 해야 여러분들이 같이 할 거고 그걸 하려면 끝을 맺어야 되거든. 끝을 끝까지 맺으시고 3평 대비 천우신조로 3평을 준비하고 3평 시험장에서 걸어 나오면서 행복을 느껴보시고 N수생들은 3평 시험지 다운로딩해서 그 다음날 꼭 3평 풀어보세요. 그 끝맺음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알겠죠? 우리는 끝까지 하자고요. 네, 이번 주는 선생님의 상태상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